자,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리즈가 될지 이걸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꾸 깜빡하는 점들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리즈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말하는 속도 조절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수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다 보면 목소리 크기와 관계없이 학생들의 혼이 탈출하는 게 보입니다. 2차 수업 시련을 연습할 때에는 목소리의 성량을 분명 조절하는데도 수업이 뭔가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럴 때 생각하셔야 하는 점이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입니다. 말하는 속도를 일부러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함으로써 상대방,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평소에 말을 좀 굉장히 빠르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집중을 요구하는 말을 할 때에는 일부러 공백을 주거나 말을 느리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느리게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이런 속도로 말하면 효과가 조금 덜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다가 갑자기 빨리 말하면서 강조를 하면 되는 거죠. 혹은 빨리 말하다가 강조하는 부분에서 천천히 말합니다. 말을 빨리 하면 사실 멍때리고서 넋놓고 듣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럴 때 순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 유튜브에 말 잘하는 법, 스피치 관련해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좀 과장된 속도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평소 습관을 알아야 해요. 수업을 잘하기 위한 팁이니까 먼저 뭐 수업 습관이겠죠. 먼저 자신의 수업을 몇 번 찍어보고 그걸 다시 돌려보면서 말하는 속도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을 어디에 둘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학습 목표를 읽을 때일지 아니면 전개 1에 들어가면서 읽지 아니면 이론을 설명할 때일지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수업 전체에서 두 번 정도만 빨리 말하면서 강조하자 혹은 두 번 정도만 천천히 말하면서 강조하자 이런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수업 피드백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말의 속도에 대해서 공통되게 코멘트를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잊지 마시고 수업할 때 혹은 학생들에게 강조할 때 아니면 평소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조금 써보시기를 바라요. 짧게 찍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럼 안녕!